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김철입니다. 자, 오늘 캐스트 내용은요. 구문독해 어떻게 해요? 저 생각보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방학 내내. 그러니까 구문독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자, 뭐냐면요. 선생님들이 항상 이런 말씀 하시죠. 구문독해 꼭 해라. 저 구문독해 하지 말라고 한 선생님 저 본 적 없고요. 학생들 분명히 들은 적도 있어요. 구문독해 공부해야 된다고는 아는데 내가 하는 어떤 공부가 구문독해 공부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학생이 워낙 많아갖고요. 자, 일단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첫째, 퀴즈 한번 해볼게요. 구문독해가 뭔가요? 자, 일단 이거 이제 안 다가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구문독해가 뭐지? 나 이 말 자주 들었는데. 둘째, 이 질문도 온라인 게시판에서 몇 명의 학생한테 받았어요. 선생님, 저 어떤 구문독해 책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 지금 그 문장 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 구문을 외워야 하나요? 라고 한 학생이 1월 달에 몇 분이 계셔가지고요. 제가 똑같이 답변을 달았어요. 문장 외우는 거 아닙니다. 못 외웁니다. 뭐냐면 구문독해 문장을 통으로 외우는 방법은요. 속된 말로요. 1970년대, 80년대의 안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80년대 무슨 옛날 문법 책처럼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엔 통장 암기에서 공부하는 거 그거 틀린 방법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구문을 외운 거 저 절대로 비추합니다. 자, 마지막. 구문, 어떤 공문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째, 구문독해란 이거예요. 구문독해라는 게 돼야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구문독해는 뭐냐면, 같은 구조의 문장을 학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 시 나와요. 이거 그것일 수도 있죠. 근데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이 다음에 예를 들면 뒤에 대시 나왔을 때 이거 가주어 진주어 구문일 수도 있지요. 근데 또 있죠? 이때 강조 구문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뭐냐면 생긴 건 똑같이 이스로 시작을 했으나 이게 그것일 수도 있고요. 가주어 진주어일 수도 있고요. 실전 해설할 때 이때 강조 구문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같은 패턴의 글을 공부하는 걸 얘기해요. 이스로 시작했을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또는 이런 거죠. 전치사 더하기 관계 대명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전치사 관계 대명사가 나오면 어, 전치사 관계 대명사한테 해석하는 틀이 하나구나. 아,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이렇게. 같은 구조, 같은 패턴의 문장을 학습하는 걸 구문도캐라고 하고요. 구문도캐가 돼야지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문도캐가 돼야지 그 문장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자, 구문도캐 하려면 또 이런 요소가 필요하죠. 어려운 문법 용어가 필요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문법적 접근법, 문법에 대한 이해는 필요해요. 자, 그래서 같은 구조의 문장을 학습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둘째, 이게 정말 실전적이죠. 수능은 자, 보통 두 줄에서 세 줄, 네 줄까지도 갑니다. 물론 간혹 여섯 줄짜리 문장이 나온 적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세 줄 정도가 한 문장이에요. 만학생들의 문제점이 이겁니다.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면 단어만 기억나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길고 복잡한 문장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하는 겁니다. 묶어주고 끊어 읽으면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해석을 하는 걸 또 구문도캐라고 하죠. 셋째 그럼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묶어주고 끊어줬다고 해서 해석된 게 아니라 자, 해석을 하고 나선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어? 나 뭐 읽었지? 기억 안 날 때 있어요. 의미까지 이해하는 공부가 구문도캐 공부예요. 그래서 구문도캐는 필수사항입니다. 해석을 위해서 같은 구조 패턴의 글을 학습을 하고요. 길고 복잡한 문장을 쪼개주고 묶어주고 끊어주면서 의미까지 파악을 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자, 이론 정리가 제일 먼저예요. 그러니까 구문도캐라고 하는 건 어쨌든 간에 이론 공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묶어주고 끊어주는 건 공식이기 때문에 자, 의미 단위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론 공부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오늘 뭐 제 수업 전체 나라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후치수식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 패턴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어에서는요 명사 다음에 ING 현재 분사라고 하죠. PP 과거 분사입니다. 명사 다음에 ING나 PP가 나오면 무조건 후치수식이에요.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꾸며 들어갑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가로 여는 건 알아요. 어, 그래? 별거 아니네. 명사 뒤에 ING 명사에 PP 나오면 가로 열면 되겠네.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가로 닫는 공식을 몰라요. 그러면 이거 하나 살짝 말씀드릴게요. 영어에서 가로 닫는 건요 크게 두 개인데요. 끊어 읽기 앞에서 가로를 닫아주던지 이제 또 선생님 끊어 읽기 모르는데요. 아, 되게 쉬워요. 끊어 읽기는 딱 두 개예요. 동사 앞에 끊고요. 접속사 앞에 끊으면 끝나요. 자, 후치수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명사 다음에 ING가 나오면 가로 여세요. 가로 닫는 곳은 끊어 읽기. 다시 말하면 동사 앞에 닫아주던지 접속사 앞에 닫아주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명사가 나오고 나서 전치사 명사가 나오면 이건 고민고민하지 마세요. 자, 되게 쉽습니다. 어려운 말로 전치사 명사는 수식어구라고 해서 이게 앞 두 글자를 따서 우리가 전명구라고 부르거든요. 얘는 고민할 것도 없이 가로 열고 명사에 닫으시면 돼요.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 명사 나오는 데서 닫아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자, 얘도 후치수식이에요. 제가 명사의 후치수식 다섯 개 중에 다 설명 못 드렸지만 자, 예시로 이제 두 가지 설명드렸어요. 명사 다음에 ING다 PP가 나오면 가로 열고 닫는 곳은 동사 앞이나 접사 앞에 끊어 읽기 앞에 닫던지 제가 이제 또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하나 말씀 안 드렸죠? 이거 설명하고 하려고요. 두 번째가 또 다른 후치수식이에요. 이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생각하실래요? 그 예로 명사 전치사 명사 가로 열고 닫고 이거 뭐라고요? 후치수식이라면서요. 또 다른 후치수식이 나오면 그냥 가로를 닫으시면 돼요. 아,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가로 연 다음에 어? 전치사 명사 전치사 나오네? 그럼 명사에서 가로를 닫으시면 끝나요. 자, 이제 아직 이 일 안 되시는 분들 위해 예문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예문이 더 빠릅니다. 자, 제가 해석에 올린 제 교재에 있는 내용 갖고 한번 설명해볼게요. 구문독해 공부는 일단 이론 수업은 한 다음에 짧은 글을 연습하고 나서 실전 문제까지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자, 첫 문장 한번 가볼게요. 소년 명사 다음에 I에 가로 여셔야 됩니다. 가로 어디서 닫는다고요? 끊어 읽기 앞 얘가 동사예요. 동사 앞에는 끊어주거든요. 그럼 뒤에 앞으로 꾸미들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 소년 그 티셔츠를 입고 있는 그 소년이 우리 아들이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 책 명사인데요. 과거 문사죠. 가로 여시면 돼요. 셀즈가 동사고요. 끊어 읽기 앞이 여기예요. 터머스 에이에 쓰여진 그 책은 많이 팔린다예요. 어, 이제 쉬운 걸로 연습 좀 했습니다. 조금은 약간은 길어진 연습 해볼게요. 더 맨 명사 다음에 I에 가로 열게요. 가로 어디서 닫을까? 끊어 읽기 동사 앞에서 닫으시면 돼요. 신문을 읽고 있는 그 남자가 유명한 배우다예요. 그럼 좀 더 길어진 문장 휘발유 근데 여러분들 번드는 동사에 태웠다 일 수도 있고요. 태워진의 과거 분사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 문장의 동사가 하나예요. 와우 누가 봐도 이거 동사가 확실합니다. 그럼 이거 과거 분사고요. 가로 여시고 가로 닫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차 엔진에서 태워진 그 휘발유가 주요 원인이다. 자 명사 다음에 전치사 명사 다음은 가로 열고 닫으세요. 전치사 명사는 전명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염의 주요 원인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아 맞아 가로 열고 닫는 건 이렇게 닫는 거지 라고 획섭했으면 조금 더 긴 문장 실전에 나왔던 문장에 적용만 하시면 돼요. 자 밑에 문장 할게요. 세 줄짜리 문장입니다. 뭐뭐 할 때 어려운 말 이걸 접속사라고 하죠. 아 근데 혼자 공부할 때 이렇게 접이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시면 돼요. 뭐뭐 할 때 온도가 자 제가 아까 명사 다음에 전치사 명사 다음으로 가로 여시라고 했죠. 전명구라고 해서 후치수식이에요. 어디서 닫는다고요? 전치사가 나올 땐 명사에서 닫으시면 끝나요. 그러면 어떤 게 보이셔야 되는지 알아? 얘가 주어고요. 에버리지가 동사로 쓴 겁니다. 그러면 뭐 할 때 온도 너의 찬장 안에 있는 그 온도가 평균이다. 어바부는 어디어들 넘어서야 75 이거 화씨입니다. 화씨를 넘어설 때에는 그러니까 찬장에 있는 그 온도가 화씨 75도를 넘어갈 때에는 초콜릿은 주어 메이킹니 아 디벨로비어 발전시키다도 있지만 생기다가 있습니다. 초콜릿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가 얇은 하얀색 층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은데요. 함정에 동사 하나 쓰면 되면서요. 이거 디벨롭이죠. 동사죠. 그럼 얘는 뭐예요? 무조건 과거 분사죠. 명사의 빛이 나면 가로 여셔야 되죠.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떤 하얀색 층이 생기느냐 코어스 초래된 모에 의해 가로를 여기서 닫으시면 돼요. 왜? 얘 또 전치사 전치사 명사가 나왔으면 이것도 후치 수식이니까 분리에 의해 초래된 하얀색 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의 분리 코코아버터의 분리에 의해 초래된 하얀색 층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껏 이런 내용이지 찬장에 있는 온도가 화실이 75도 이상일 땐 초콜릿은 하얀색 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코코아버터의 분리에 의해 초래된 하얀색 층이 생길 수 있대요. 이렇게 문장을 길게 조금조금 길게 길게 묶어주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짧은 문장을 공부한 다음에 실전적인 문제에 적용하셔야지 정말 공부가 되거든요. 참고로 이 모든 지문은 다 제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파트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종합한 문제를 하나 설명드리려고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론 정리 2 지금 제가 쓴 게 이게 분사 구문 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거든요. 이건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빨리 좀 할게요. 주어동사담에 컴마 ing가 나오면 어려운 말로 분사 구문 이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 뜻은 뭐뭐 하면서예요. 컴마 단 pp가 나오면 뭐뭐 되면서예요. 또는 된 채 또는 뭐뭐 한 채 물론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긴 한데 수동 범인은 가장 기본 뜻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짧은 걸로 연습 좀 해볼게요. 팀이 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컴마 ing 뭐뭐 하면서 들으면서 음악을 밑에 과학자들은 자 make advance가 진보하다 발전시키다 이 뜻이에요.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자 명사 전치사 명사 가로 열고 다 들게요. 앞부분에 배웠습니다. 전치사 명사는 전명구라에서 열고 닫으시면 돼요. 농업 화학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컴마 동그라미 자 부산은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꾸며주도 말에 불구하고요. ing 동그라미 크게 뭐뭐 하면서 발전시키면서 우리의 자 식품 공급을 자 그럼 제가 이론 두 가지를 일단 짧게 설명을 드렸어요. 첫째 후치수식과 둘째 분사공유입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수능에 나왔던 실전 문제 갖고 연습해볼게요. 여기까지가 공부가 돼야 실전적으로 공부한 구문독의 공부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시간 딱 30초 드릴게요. 문장 한번 해석해보세요. 자 읽고서는 느낌은 자 이렇습니다. 일단 구문독의 배운대로 한번 끊어주고 묶어주고 하면서 해석해본 다음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소비자들 0 4 다음에 I 가로 여셔야 되지. 가로 어디서 닫는다고요? 끊어 읽기 앞이 기본이고요. 끊어 읽기는 동사 아니면 접사인데요. 누가 봐도 얘가 동사예요. 그럼 여기서 닫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와 같은 결정에 직면한 소비자들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저랑 안 했어도 많은 분 아는 내용 하나 할게요. not only가 나왔으면 버돌소가 나오고요. 자 not only A 버돌소 B가 나오면 A뿐만 아니라 B 또한 이지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럼 다시 볼게요. 그와 같은 결정에 직면한 소비자들은 생각합니다. 뭐 뿐만 아니야? 제품의 즉각적인 소비 결과 뿐만 아니라 또한 제품의 일반적인 영향 어디에? 자 전인사 명사 전인사 명사예요. 사회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콧맛 동그라미 아인스 동그라미 뭐 하면서? 포함하면서 아 하우가 자 어떻게 그냥 어떻게 제조업자들이 행동하는지까지 포함하면서 자 퀴즈 한번 해볼게 퀴즈가 아니라 한번 물어볼까? 지금 이 글 읽고 듣는 소감은 자 이거 해수기 올릴 수업했을 때 학생들한테 물어봤던 지문이에요. 학생들이요 가로 열고 닫고 끊어주고 해석은 또 돼요. 근데 어떤 문자가 있는지 아세요? 읽고 나서 기억이 안 나요. 나 뭐 읽었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문독해는 어디까지야 공부라고요? 가로 열고 닫고 끊어주는 게 끝이 아니고요. 읽고 나서 이해까지 하셔야 돼요. 이거 뭐 읽었지를 이해해야지만 구문독해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자 가로 열고 닫으면서 해석은 하시되 결국에 우리 기억에 남는 거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라는 게 필수 부분이거든요. 자 수식어 를 빼고 요약을 해볼게요. 이제 눈에 다가오실 거예요. 이 문장에 주어부터 해볼까? 주어는 소비자들은 저 이거 해석하지 말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해석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만 다 질게요. 수식어 빼고 할게요. 소비자들은 동사가 뭐야? 생각합니다. 자 목적어가 두 개예요. 나돈니 A 버돌소 B면 A와 B를 둘 다 고려한다는 얘기야. 근데 제가 수식어 건 빼고 목적어를 남길게요. 소비자들이 뭘 고려하냐면 제품의 즉각적이 꾸며주는 말에 불과해요. 소비의 결과 이게 목적입니다. 소비자들은 소비한 결과 또 고려한다는 거예요. 제가 수식어 뺐어요. 지금 소비자들은 고려합니다. 소비의 결과 하고요. 사회에 미치는 영향 두 가지를 고려한대요. 뭐를 포함하면서 어떻게 제조업자들이 행동하는지까지 포함하면서 그럼 다가와요. 아 소비자들은 두 가지를 고려하는구나. 소비한 결과 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구나. 수식어 혹은 해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석은 하는데 어차피 다음 문장 다음 문장 넘어가면 기억이 안 남거든요. 구문독해라는 게 이거예요. 기준이 끊어주고 묶어주는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끊어주고 묶어준 다음에 어 나 뭐 읽었지? 지금 이 글에서 하고 싶은 핵심이 뭐지? 여기까지 이해하는 게 구문독해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능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 세 줄 네 줄이에요. 가장 흔한 케이스예요. 해석은 한 것 같은데 뭔 말인지 기억 못한 거는요. 해석을 못 하신 거예요. 뭔 말인지 다가와야지 이해를 해야 해석을 한 거니까 이게 구문독해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실질적으로 공부라는 얘기고 그럼 이제 추천 공부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첫째 이론 수업은 무조건 해야 돼요. 물론 저는 제 케이스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 제 강의 해석의 원리를 들으세요. 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들 제 강의가 아닐지 언정 다른 선생님 강의라고 해도 이론 수업은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이론 수업은 왜 이론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알아야지 자기가 적용하고 응용을 하거든요. 이론 수업은 무조건 듣습니다. 둘째 자 만약에 제 책으로 그냥 설명할게요. 해석의 원리를 수강을 해서 이론 정리까지 했으면 성적이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요. 제 수업에서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어도요 구문 듣기 책 하나를 완강했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뭐 해야 돼? 자기가 채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전 적용을 해야 성적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다른 구문 듣기 책으로 적용 연습을 하세요. 시중에 그러니까 속도에 보니까 네이버에 검색하면요 구문 듣기 책 널리고 널렸어요. 가장 자팔리는 거 몇 개 정도 그러니까 하나 정도만 사시면 돼요. 하나 정도만 이론 수업을 끝내고 나서 시중에 있는 구문 듣기 책을 산 다음에 같이 공부한 방식대로 해석해 보는 연습을 하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문장 문장 패턴별로 끊어 읽고 묶어 읽는 공부는 하신 거예요. 그럼 공부가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만약에 구문 듣기 때 이걸 배웠어요. 이 대시 강조 구문이라는 걸 배웠다 칠게요. 그러면 영어의 모든 문장이 강조 구문일까요? 이 대시 아까 말했지만 가주어 진주어 일 수도 있고요. 이 이 시 그냥 그것일 수도 있어요. that 이하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말이 불과한 자 뭐냐 구문 듣기 책을 공부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리얼 시작입니다. 실전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로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될까 아무 힌트 없이 이 이 시 강조 구문인지 가주어 진주어인지 그것인지 모른 상태에서 실전에서 해석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해석 공부하는 방법 케이스 찍어놓은 거 있죠.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책까지 추천을 했습니다. 이 책은 뒤에 해설지에 끊어놓고 묶어놓고 다행히 났으니까 공부하시기 편할 거예요. 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드렸거든요. 그러면 구문 듣기엔 이거예요. 비단 3, 4, 5등급의 학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위권 중화위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M의 한 2등급 학생들도요. 구문 듣기 공부는 꼭 하셔야 돼요. 그것도 가능하면 지금 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 막상 6월이 지나가잖아요. 학교를 가면 EBS 공부 진도 나가다 끝나고요. 2학기로 가면 갈수록 국어수학 탐구 공부 하나라고 영어 시간 줄어들고요. 모의고사 문제 풀어야 되고요. 실전 모의고사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해석의 기본기는 수능 볼 때까지 공부한 안 학생이 되게 많습니다. 기본기 공부는 아무리 늦어도요.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게 정말 아무리 늦어도 1학기 안에는 끝나셔야 돼요. 아 또 솔직히 말할게요. 정말로 점수를 팍팍 올리고 싶다면 가능하면 6월 목표 전에는 공부가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문제풀이까지 공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해석 공부는 여기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걸 이제 결론을 한번 져볼게요. 구문독해요. 꼭 공부하셔야 돼요. 자 왜? 수능 문장은 길거든요. 3줄짜리 4줄짜리 문장을 자기가 묶어주고 끊어주는 거 하지 않으면 또 묶어주고 끊어줬다 끝난 게 아니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않았으면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근데 수능은 3줄 4줄이 기본 문장이에요. 그래서 구문독해 공부는 꼭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론 수업은 꼭 들어라. 둘째 시중에 있는 구문독해 책 하나 정도는 사서 꼭 복습을 해라. 셋째 자 이제 힌트가 없는 실전 모의고사로 잘라가고 묶어주면서 해석을 해봐라. 그럼 제가 하나 말씀드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죠. 선생님 저 구문 암기해야 되나요?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암기하는 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론 수업을 배운 다음에 많은 문장을 직접 적용해야지 진짜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구문독해가 영어의 기본은 아니죠. 영어의 기본은 뭐예요? 단호수고가 더 기본이에요. 단호수고가 공부가 되고 나선 자 또 동시에 해가면서 구문독해는 해야 영어의 기본기를 공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문독해 꼭 공부하시고요. 올해 수능 원하는 결과 꼭 나오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